오늘은 좀 안좋은 소식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자 2021년 8월 23일 13시경 한국밀리시타의 서비스 축소 및 서비스 종료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본격적인 서비스 축소는 2021년 9월 30일 15시부터 축소가 시작되며 그 후로 서비스가 종료가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축소가 되는 9월 30일 기점으로 모든 주요일 구매, 이벤트, 차량 등의 업데이트가 종료된다고 합니다. 이벤트 스케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은 8월 기간부터 9월 말까지 업데이트는 진행이 되며 이벤트도 개최가 되고 의상도 파며 가차도 진행되지만 9월 말부터 모든 게 정지가 된다고 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진행되는 이벤트, 가차, 의상 등 관련된 업데이트 정보는 공식 카페에 올라와 있으니까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은 분들은 카페 공지를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9년도부터 올해까지 열심히 달려온 한리시타, 사건 사고도 많고 논란도 많았지만 참 열심히 해주었죠. 열심히 한 것 치고 매출도 그렇게 나오지 않고 유저소도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던 것 같지만요. 그래도 그만큼 신경 써준 것도 많고 해주었던 것도 많았던 만큼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바로 다음 주가 한리시타 본격적인 찐 2주년인데 이렇게 서비스 종료 공지가 올라오니까 신난하네요. 사실 2주년에 앞서 축하 영상도 준비를 해뒀었는데 이거 올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